우리 동네는 심심하다 그래서 만났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혁신지구에 펼친 새 꿈 한국 최초 학교 복합화 시설 연결 통로로 마음껏 오갈 수 있는 동탄 최고의 핫플레이스 학교와 세상을 이어주어서 이름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꿈이 됩니다 방과후 학교이자 과학교실 학교에는 없는 시설로 학교의 꿈을 이어가는 곳 이곳의 수업들은 우리 동네 엄마 아빠가 만드신 수업입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곳 동네 친구는 이음터 친구 모두가 친구 마을이 학교가 되면 온 세상이 학교가 됩니다 전국의 교육혁신지구에서는 올해 학교 복합시설 12곳을 더 만듭니다 다음 주에 계속 웃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에 계속 웃고 전국의 교육혁신지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